네, 지금은 수툰 영어 26강이고요. 여기 지금 가서 보죠. 자, 논쟁, 토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between A and B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류학자랑 문화 중심의 인류학자 사이의 논쟁은 컨선, 걱정하다, 다루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얘네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 not A, but B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죠. between 다음에 A and B가 아니면 복숭명사. 그래서 그 개념들 사이에 차이에 대해서 주로 신경을 쓰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분석적인 면에서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이 먼저 와야만 하는가? 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회적인 닭이 먼저인지, 문화적인 달걀이 어떤 것이 더 먼저 와야 될까? 라는 것에 분석적인 우선순위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강조를 해요. 영국 인류학은 강조를 합니다. 어떤 것에? 사회적인 면에 강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소셜 치킨에다가 세모 표시를 하죠. 그러면 얘네라고 보죠. 영국 인류학, 즉 사회적인 것에 강조를 두는 얘네는 데디아를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이거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제도라는 것이 결정을 하죠. 문화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생각하는 첫 번째 거, 그리고 여기 접속사 되시죠. 그리고 보편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사회에 보편적인 영역들이 있어서 얘네는 표현되어져요. represent, 표현되다, 설명하다. represent는 뜻을 한번 적어보죠. represent는 대표하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 또 한 가지 설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specific, 구체적인 특정한 제도로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도로서 보편적인 영역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농업, 영국의 의회, 영국의 교회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친족이 나타나고요, 경제가 나타나고요, 정치가 나타나고요,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각각 다 이어지게 되죠. 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비교가 되어줄 수 있죠. 어떻게 비교되어줄 수 있냐면 크로스컬츄럴 의미가 문화, 문화 간의, 문화 간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얘를 지금 꾸며주는 거겠죠. 위치의 선행사는 위치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다, 앞 문장의 전체 다 선행사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끊어지고요. 그럼 이제 미국 인류학이 있어요. 얘는 문화 중심, 문화적인 달걀이죠. 얘네는 강조를 합니다. 문화적인 면에 강조를 두죠. 이 아이들은 미국의 인류학은 생각을 해요. 문화가 형성, 만든다는 거죠. 사회 제도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고요. 핵심이 되는 가치관이 있고요. 의사소통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and so on. 즉, 이러한 것들은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대세 선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는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요. make possible, social life라고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누가? 문화가요. 그러면 it does not assume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 인류학이라는 것은 that, you are을 생각하지 않아요. assume, 가정하다, 생각하다. 동사, 주어죠. 자, 얘는 유도부사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회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중간에 비집고 들어간 것이고요. preferring, preferring to, 무엇을 선호하냐면 발견하는 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영역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좋아하게 돼요. 어떤 측면을, 각각의 사회의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분류적인 스킨 분류적인 스킨이라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 체계라고 보시면 돼서 각각의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명사고 각각의 사회가 그 자신만의 분류적인 체계의 측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각각의 영역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 보편적으로 똑같은 영역, 사회적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연결사,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의 문화의 측면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얘네는 거절하게 돼요. 다음과 같은 notion, 생각이죠. 뭐 앞에 있는 말로 하면 컨셉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얘는 뭐 동격이 되시겠죠. 즉 어떤 생각을 거절하는 거냐면 어떤 생각을 부정하는 거냐면 모든 사회의 제도가 이해되어 줄 수 있다. 어떻게 이해되어 줄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우선 2번인데요. in isolation, 고립된 상태로 그것에 그 자신의 컨텍스트, 맥락 이라고 되어져 있고 얘는 cultur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문외와 문화와 별개로 판단되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거절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 모든 게 다 이해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인류학자들 하고요. 문화적 인류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무엇을 신경 쓰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걔네는 개념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어떤 것이 먼저 와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인 닭이냐 문화적인 달걀이냐 말이죠. 우선은 여기서 영국의 인류학은 여기다 적죠. 영국 인류학 영국의 인류학이 있어요. 얘네는 강조해요.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제도가 문화를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사회 제도가 있으면 이것이 문화를 결정하게 된대요. 됐죠?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 안에서 보편적인 영역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조금만 더 하고요. 자, 그러면 특정한 제도로 인해서 보편적인 영역들이 나타나게 된대요.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회 제도를 통해서 보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 컬쳐럴이니까 문화 간의 연구가 가능해져요. 즉, 여기서 말을 다시 보시면 사회 제도에는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어떤 특징 여기서 말하기 이후로는 친족, 경제, 정치, 종교와 같이 일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차이점, 미묘한 차이들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화 간 조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끊겨지죠? 여기, 여기 그리고 반면에 미국의 인류학이라는 것은 문화의 강조를 둬요. 미국 인류학이라는 것은 문화의 강조를 두죠. 즉, 얘네는 닭의 강조를 두는 것이고 얘는 달걀의 강조를 두는 거죠. 얘네는 문화를 강조해요. 얘네는 생각하죠. 문화가 사회 제도를 만든다고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과 핵심 가치 그리고 의사소통의 수단을 주면서 즉,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가? 문화가 사회생활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화가 사회적 제도를 만든다는 거죠. 얘의 기본적인 생각은 문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문화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니까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니까 말이죠. 됐죠? 그러면 미국식 연료학은 생각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사회 영역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즉, 보편적인 없다는 거죠. 보편성이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얘네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냐면 즉, 사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분류적인 체계의 면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얘네는 무엇이냐면 문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 따위 없다고 생각해요. 즉, 얘네는 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보편성은 없고요. 문화를 통해 경험을 해서 이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는 무엇을 부정하냐면 모든 사회 제도가 이해되어 줄 수 있다. 문화 즉, 그 자신의 맥락 문화 안에서 문화와 떨어진 상태로 모든 사회 제도는 이해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문화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회 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문화 따로 사회 제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에서 지금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영국 인류가극과 미국 인류가극은 지금 무엇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냐면요. 이것 때문에 나누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 얘네들이 지금 나누어지는 것은 분석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인 것을 초점을 두는지 문화적인 것을 초점을 두는지 얘네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 라는 것은 아직 없어요. 여기서 지금 말되어지는 것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특징들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전체를 가장 크게 아우르는 것은 이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얘네 때문에 얘네 두 개가 영국 인류학, 미국 인류학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이것까지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음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얘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사회 제도가 있고 그리고 문화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 됐죠? 그러면 음? 얘의 말을 구요. 또 묘한 색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얘네는 어떤 거에 강조를 두냐면 당연히 얘의 강조를 두는 것이고 얘네는 문화의 그냥 문화예요. 문화의 강조를 두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것에서 강조를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각각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주제는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표현 중에 조금만 더 볼 거 같이 봅시다. 컨선이라는 것은 다루다 신경 쓰다 라는 말입니다.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는 요거는 표현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보편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제도에 의해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집니다. 즉 얘네는 문화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인류학이라는 것은 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 make possible이죠. 문화가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분사구문 preparing to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얘네는 경험적인 면에 더 강조를 둔다. 얘네는 보편적인 것이니까 알면 돼요. 지식 얘는 경험 됐죠? 그리고 얘는 동격의 대수로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동격의 대수의 특징은 앞에 추상명사 들어가고 뒤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컨텍스트는 문화의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제도 여기서 다시요. 문화 안에 모든 사회제도가 문화로 인해서 모든 사회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와 사회제도를 따로 이렇게 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서 보시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죽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단수동사가 쓰였어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중심에 있죠. 무엇의 중심에 놓여있냐면 지연 미룸 우리가 어떤 것을 지연하고 미루는 것의 핵심에 놓여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단어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라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하다 는 이렇게 되죠. 놓여있다 눕다 라고 쓰이면 얘는 이렇게 되죠. 얘네들의 특징은 자동사구요. ing를 붙이면 이렇게 붙여요. 놓다 두다 알을 낳다 라고 쓰이면 얘는 이렇게 쓰여요. 얘는 타동사구요. ing를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되겠죠? 이 표현 봐달라는 뜻이에요. 즉, 이 단어에 대해서 심표가 있고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전엔 이거는 아실만도 하는 거죠. 아주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어떤 것을 하는 걸 의미하게 돼요. against 무엇에 반해서 그 우리 자신의 더 좋은 판단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for 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을 얻게 돼요. 이것을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against 는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그르면 충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충돌 이라는 속듯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 자신의 더 좋은 판단과 반대되죠. 우리가 미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기 이익과 반대가 되죠. interesting 는 관심 이라고도 되는데 이해 즉 우리에게 이익 돈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분사 구문 무엇을 만족시키면서 satisfying 이라는 것은 satisfying 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immediate 즉각적인 만족감을 만족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우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놀고 싶으니까 노는 거죠. 수다 떨고 음 자 그럼 무엇을 하면서요? 얘는 아니고요. sacrificing 희생시키는 거죠. 무엇을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목적과 잘 사는 것을 우리의 건강과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병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본질이 있어요. 지연의 본질이라는 것은 얘가 지금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B2죠. B2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B2 동사원형 이것은 B2용법이다 라고 해서 여러가지 꼴로 알아두셔도 참으로 좋긴 한데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2 부정사에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러면 2 부정사는 현재에는 안 하지만 앞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아 있어요. 2 부정사에는 그래서 할 것 할 일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ING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일 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지연하는 거죠. 푸더프 푸더프는 지연하다 미루다 willingly 기꺼이 지연시키는 것이죠. 어떤 것을요. even though 비록 보이지만 접속사 그죠. despite하고 in spite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하나 더 as if 마치 모처럼 as though 마치 모처럼 얘하고도 헷갈리면 안 돼요. 네가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뒤레우 미루는 것이 to make 너를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다. 배더러프는 잘 살게 할다. be better off 여기에다가 적어 줄게요. be better off는 잘 살다. 잘 지내다. be worse off는 못 살다. 라는 말이죠. 비록 even though 해요. 비록 모이지만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거를 적을 거냐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procrastination 얘는 지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서 줄인 여러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put up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delay 여기서 다 같은 말로 쓰인 것이죠. 그러면 비록 모이지만 네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너를 더 못 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네가 잘 지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네가 기대하고 있지만 지연의 본질 이라는 것은 네가 기꺼이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미루게 된다는 되는 거죠. 됐죠? 파일이라는 것은 더미예요. 파일은 서류 뭉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서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예요. get to 도달하다 시작하다 너는 중요한 서류 더미를 얘는 그냥 서류예요. 서류 파일 이라는 거고요. 너는 안해요. 시작하지 않죠. 지연하는 거에 하나의 얘가 되겠죠. 중요한 서류의 파일을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겠죠. you put off 지연시키고 미루어요. look for 얘에 대한 목적어는 ing로 들어가죠. 찾는 걸 멈추게 되죠. 찾는 걸 미루어요. 너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걸 미룹니다. 됐죠. even though 비록 보이지만 going to 너의 현재의 장소죠. 일하는 네가 고용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의 일터로 네가 가는 것이 얘가 동사죠. 동병사 주어예요. even though 접속사니까 주어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인이니까 골칫덩이죠. 너의 존재에 그러니까 네가 잘 사는 것에 하나의 골칫덩어리이지만 너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걸 미루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거의 예시죠. 즉 네가 지금 지원하고 미루는 것이 너를 네가 잘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꺼이 너는 미룬다는 것의 예시가 되는 거죠. whenever 복합관계 부사죠. 그래서 우리는 knowingly 라고 되어지는데요. knowingly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인텐션널리 의도적으로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재밌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purposely 또 한 가지 on once purpose 라고 하셔도 돼요. 의도적으로 그럼 너는 의도적으로 미루고 지연시켜요.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 what what is necessary 되어져 있죠. what is necessary 그러니까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어디에서 더 쉽고 더가 붙으니까 task에 중점을 두고요. 더 편안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in the in favor of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필수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걸 지연시킬 때마다 됐죠? 우리는 먹이를 주는 거죠. 악마 어떤 악마 성격이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지연 뒤로 미루는 악마에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죠. 됐죠? 혹시나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feed on이라고 하면 무엇을 처먹다 해요.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악마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안 되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지연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어떤 하나의 말이 있었죠. 그 말은 이렇게 되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더 좋은 판단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는 걸 말하게 돼요. 즉 우리가 지연시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기 이익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기적인 목적이나 장기적으로 잘 사는 것을 희생시키면서 즉각적인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걸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비록 당신이 지연시키는 것이 당신이 잘 못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록 기대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미루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예를 들면 너는 중요한 서류의 더미를 시작하지 않죠. 그 중요한 서류 문서의 더미에 다가가서 일을 전혀 시작하지 않아요. 또는 당신은 현재의 직장에 당신이 가는 것이 당신이 잘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문제고 골칫거리라는 것을 골칫거리 이지만 당신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걸 미루게 되죠. 벤순에게 말하면 프로블럼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더 쉽고 더 편한 더 쉽고 덜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걸 의도적으로 미룰 때마다 당신은 지연시키는 것 지연 내 이라는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악마에게 계속해서 밥을 주는 거죠. 먹이를 던져주는 겁니다. 지연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죠. 재미있는 표현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이 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핵심된 부분은 이 말 이죠. 이 질문에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게 지금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 질문 이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을 해주는 게 지연의 본질 이라는 것은 이거죠. 너를 못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알지만 너는 어떤 것을 하는 걸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걸 의도적으로 미루게 된다.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두 개의 중요한 문장 말고 가장 핵심이 되는 주 개의 문장 인데 요거 말고 다 된 거 중요한 거를 가서 보시면 lie 라고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 against 라는 전체 의사 분명히 봐주셔야 돼요. act against immediate 는 즉각적인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illingly 는 의도적으로 기꺼이 모하다 라는 거고요. put off delay postpone 다 뒤에 ing 가 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목적으로 ing 됐죠? 그리고 be better off 는 잘 살다 be worse off 는 잘 못 살다 잘 못 지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 put off 가 있으니까 동명사로 looking for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동명사 주어고요. 동사예요. even though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여기다가 적을게요. even if even though 는 비록 보이지만 though although 얘네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것이고요.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되고요. 얘네는 전치사고요. 얘네는 뒤에 명사가 오고요. 동사가 오면 안 된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비록 보이지만 자 지금 여기서 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what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in the favor of 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네 우선은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즉 즉각적인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를 미루게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입니다. in addition to 무엇에다가 얘는 전치회사 2예요. 그러면 성 에다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없으면 게다가 라는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가 있는 거 잘 봐주셔야 돼요. 문화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방식이 있죠. 매니가 있으니까 복습명사 무엇을 하는 나누는 거죠.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들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나이 계급 종교적인 절실함 종교성 신앙심 을 포함하게 되죠. 즉 얘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수준이 되고요. 또 정치적인 입장도 되고요. 여러 가지 가치관을 포함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예들에서 오시라는 것이 기능하게 돼요. 무엇으로써 away 여기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저기서 way 라는 것은 means 라고 보시면 되죠. 다르게 vehicle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하는 marking 표시하는 거죠. 뇌리아를 표시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멤버다. 즉 어떠한 특정한 카테고리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보스 A&B니까 미국과 유럽에요. 이 나이 많은 여성들은 만들었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건 have pp니까 뒤에 목조국어 있고요. 주어가 하는 거죠. 레드 헷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니까 dn 문장 완전하고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즉 빨간 모자와 퍼플 색 옷을 입고 있죠. be used to be used 동사 원형이죠. 자 여기서 빨간색 모자와 자주색 옷은 얘가 pp 형태로 쓰여서 얘는 무엇으로 이용되다. used to 얘가 하나로 동사로 쓰면 뭐하곤 했다. 지금은 안한다. 얘가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에 익숙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레드 헷 소사이어티는 빨간 모자와 자주색 옷은 공식적으로 표시해 주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는 것 중년 내 나이 아니면 더 늙은 노년의 나이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재미있고 스피릿 얘가 생기있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꿔 쓰셔도 되죠. 이렇게 바꿔 쓰셔도 되겠고요. 생동감을 주는 어패럴 옷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러한 분류 시스템은 help 표시해 주고요. to 표시해 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치면 되죠. 문화적 그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됐죠? 문화 그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냐면 보다 쉽게 편난하게 사고작용 하게 돼요. 됐죠? 그 옷의 옷이 기능을 하면서 말이죠. 옷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하나의 표시 체계로 설 표시 체계로 써 표시 체계로 써 가로 쳐서 옷의 기능이라는 것이 옷의 기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시 체계로 써 옷의 기능 옷의 기능 이 전치사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얘가 하는 것이니까 allowing for 얘가 무엇을 허용해 주게 되냐면 빠른 형용사 오이 빠른 형용사 소트는 종류라고 명사로 쓰이는데 동사로 쓰면 분류하다 ing가 있습니까 분류하는 거죠. 빠르게 분류해요. for 에 걸려서 ing죠. 앞에 있는 말이랑 같이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분류하게 되죠. 빠르게 분류하게 돼요. 어떻게 분류하게 되냐면 알려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받아들이는 그룹으로 분류하게 되죠. 즉 이 그룹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문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룹으로 분류하게 돼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칠게요. 애가 지금 동사예요. 자 어떤 거냐면 어떤 의식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무언가를 의식을 치르는 것들이 있어요. 자 무엇을 표시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하는 의식적인 행사들이 있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식 졸업식 중요한 휴일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식적인 여러가지 행사 즉 의식들은 어떤 종종 어떤 사건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dress for events 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에 맞게 그 행사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수동체를 대면 이렇게 되겠죠. by people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일반적인 것이니까 빠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단지 그냥 뭐가 들어간 것 뿐이죠. 위치라는 주격관계된 명사가 들어갈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욕고를 잘 봐달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맞춰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는 위치의 선행사는 이벤트가 되죠. 위치를 이벤트를 꾸며주는 게 위치고요. 또 한 가지 where 이 있어요. where 그런 분류가 여기어집니다. constant 표시해 주고요.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회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쪽으로 뺄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constal constal 다음에 s를 붙이고요. 단순히 단순히 그 다음 분류를 뭐라고 여기죠?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게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are constant important by a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에서 위치가 들어가져 있고요. 얘는 지금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빠지면서 얘는 주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형용사로 들어가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꼬를 잘 봐주고 여기 important 형용사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 다시 한 번 보시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가 되니까 목적격 부어로 형용사가 들어간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 잘 보여지게 되죠. 모든 사람들한테요.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for 가 들어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성에 성에다가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을 부류로 어떤 집합 어떤 분류 어떤 집합이나 어떤 모입이나 어떤 개체나 어떤 각각 그룹으로 나누는 많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러한 이들은 나이 계급 종교적인 신앙심 정치적인 입장 가치체계 등을 들 수 있죠. 모든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오시 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분류 체계 어떤 특정한 그룹의 한 구성원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과 유럽에서 나이가 있으신 여성분들은 레드헷 소사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빨간색 모자와 자주색 옷이 공식적으로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를 노년의 나이로 이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용되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빨간색 모자와 자주색 옷처럼 화려한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옷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범주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각각의 그룹이라 모임으로 나누는 책에는 문화적인 그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상호작용 하도록 도와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의 표시 체계로서 옷의 기능이 빠르게 사람들을 특정한 사회에서 중요한 이미 알려져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떠한 모임에 어떠한 그룹에 이 사람이 속하는 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떤 계급을 보여주는 뭐라 그럴까요? 옷을 입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사람들 이런 말 자주 하던데 어? 그 브랜드가 뭐지? 예를 들어서 언더아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래요. 그럼 우리 어깨 이르고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 3대 500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 중요한 와 헬스를 좋아하는 하게 되죠. 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의식적인 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졸업식 그리고 중요한 어떤 휴일 명절 행사와 같이 중요한 사건들을 표시하는 의식적인 여러가지 행사들 있는데 그러한 의식들은 종종 어떤 행사들 이냐면 그것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요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룹이나 그러한 모임이나 그러한 단체들이 표시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잘 인식할 수 있게 말이죠. 되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옷이라는 것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구성원임을 보여주게 돼요. 어디? 문화적인 범주 구별해서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말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젊은 남자분들 중에 키 크고 잘생겼는데 정장 입고 두 분씩 다니면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 성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나 라고 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 조금은 피할 건 피하고 다가갈 건 다가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 같은 것들은 어떤 의식이나 행사인데 이렇게 여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옷을 보고 어떤 행사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그 그룹 그 모임 그런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누구구나. 뭐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신랑의 누구 신부의 누구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는 누구구나 돌아가신 분과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이거는 중요한 문장 이렇게 두 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요거 단어 하나 더 추가해 드리면 여기 앞에서 디바이드하고도 같은 말로 여기서는 쓰이고 있는 것이죠.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 에디션 투 라는 걸 하나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으로 통해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 이렇게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이제 옷이 주되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has have create 여기 있는 동사의 goal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봐주시면 되죠. 인 which 봐주시고요. 전치다 플러스 which 이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봐달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be use to 동사원형 그 다음 여기서 fun 하고요. spirit 여기서 spirit ed 붙은 goal 좀 봐주셨으면 해서 요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elp 다음에 2 인데요. 요기에는 2가 안 들어가요. 요거에 걸려서 요거예요. help는 목적어 to 동사원형이잖아요. 그래서 help에 걸리는 to 부정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하는 것이니까 allowing for 요기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요기 있는 것도 요렇게 빼면 이렇게 되겠죠. because 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because 라고 놓고요. 여기 다시 적을게요.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적을게요. 저기 있는 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 자 with 부터요. because 다음에 dress function dress functioning 이라고 놓고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allows f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이 with로 들어가면서 요기 있는 게 allowing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절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mportant 라는 형용사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요거 중간에 뭐가 빠져 있냐면 which are 이게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애들이 어려울 만한 부분은 요 부분 한 가지가 아까 말한 요기 living help 를 놓고 living 있으니까 애들이 낚일 수 있고요. are dressed for 그리고 여기서 constant 요거 그리고 여기 important 형용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너무 문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important 는 다 형용사 에요. 닥치고 그것만 봐줘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수동태로 들어간 거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이거 보시면 요 사람은요. 말합니다. 뭐냐면 세계 전세계적으로요. IM이 있으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민 오는 사람들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민 들어오는 것이 이민 오는 것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인종적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요. SOS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못뿐만 아니라 모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와 같은 서양 나라들 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국의 전역에서요. 됐죠? 여기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B S WELL S A A뿐만 아니라 B도 B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참으로 이러한 것은 뭐가 되냐면 이러한 것은 유일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유일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주격관계 등명사 앞에 선행사가 복수니까 R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변화하고 있는 인구 사람일 때는 인구고요. 사람이 아니면 개체수라고 보시면 되죠. 변화하는 개체들을 변화하는 인구를 경험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주장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이러한 시기는 어떤 시기 어떤 시대냐면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리더를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교실에 선생님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냐면 주격관계 리명사 여기서 브릿지가 중요하죠. 브릿지는 다리를 놓다. 그래서 연결시키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과할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침투할 수 없는 침투할 수 없는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이러한 경계를 서로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리더 교육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다가 envision 이라고 표시를 해드리면 can에 걸려서 동사 1 얘는 동사 2가 되죠.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노벌이라는 것은 명사로 쓰면 소설이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 생각 사고의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visionary action이니까 성견 지명이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가 목적어 1 목적어 2 요 놈에 대한 목적어 1 목적어 2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다른 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분은 add to죠. 더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장을 더하고 있습니다. by 어떻게 하면서요? 여기서 더해까지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의 이전보다 더욱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접속사 dash이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대디아 라고 말하면서 덧붙이고 있죠. 뭐냐면 긴박한 긴박한 당면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당면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death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뒤에 have 가 있으니까 관계를 이명사 겠죠. 그러면 요것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스티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강한 다 문화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여러가지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구요. 배울 수 있구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가지 이 시민들은 목표를 해야 돼요. 전세계적 목표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uch is 사회적 정의 경제적 평등 과 같은 건 말이죠. 여기에서 좀 어려운 표현이 요건데요. 여기 있는 거를 다시 가서 보시면 여기는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there is a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평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 고 얘가 지금 동사 이어서 is 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냐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요. in order to 가 있는 거죠. 무엇 하기 위해서 so is to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for를 집어넣고 to 부정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to 부정서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문장이 이거를 주어처럼 여기면서 그 다음에 그냥 to be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어순상 얘가 주어처럼 쓰여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강화되어진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에 현재의 시기에 사람들의 강화된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주어 얘가 지금 동사죠. 동사 have not has not gone under this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go get grow run fall turn 이렇게 쓰이고 형용사가 있으면 모인 상태로 유지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알아보지 못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최근 시기에 사람들의 이러한 강화된 이러한 증가된 이러한 강화된 모습 이동 행동들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동사 이 address 라는 단어는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주소 연설 연설하다 다루다 라고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쓰이는 것이고 handle handle, deal with, tackle, tackle, wrestle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적을까요? treat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다루어져야만 됩니다. 만약 평화로운 사회가 자 여기 있는 거죠. B2 용법이라고 되어있는데 2 부정사가 있으니까 평화로운 사회가 사회들이 존재할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JB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민, 들어오는 것 이주하는 것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돼요. 해외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이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와 같은 서양의 다른 나라 이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러한 나라들은 유일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인구들을 경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들은 아니죠.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JB라는 사람은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세상은 리더와 지도자와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거나 사람들을 사람들을 다 하나로 합치기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성견 지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cb라는 사람은 이러한 주장에 이러한 주장에 다음호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이러한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에 더했습니다. 즉 현재에는 현재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that을 여기로 끊으셔도 상관없겠죠. 즉 여기 현재는 이전보다 더 어떤 상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즉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다문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전세계적인 목표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평화와 경제적 평등과 같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러면 최근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이동하고 앞에서 만든 월드 와일드 이머그레이션 이거랑 얘랑 같은 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죠. 평화로운 사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고요. 필요성이 있어요. 지구촌의 문화관 다양한 인식이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인구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으로서 인해서 필요하게 된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요구하게 되는 지구촌 전세계에 대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주된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주된 문장은 음 우선 여기겠죠. 여기부터 가서 봅시다. 얘네는 긴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다. 세계적인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무화타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려면 말이죠. 자 여기도요. 이런 것들은 못 본 척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평화로운 사회가 유지되어지려면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요색으로 한 것은 이 글의 가장 핵심된 주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이주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글에서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러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다루어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셔야 될 게 can에 걸려서 bridge envision invent engage in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bridge 는 다리 라는 말로 쓰는데 여기서는 연결 시키다 하더러 뭉쳐 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됐의 선행사 후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season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동사 각각 복수 동사 쓴 거 봐주시고요. competence 는 능력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잘 봐주셔야 돼요. in order for dare to be our sustainable peace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if peaceful societies are to exist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는 문제도 여기 정답으로 나와져 있는 이것도 지금 중요한데 demand 라고 들어간 부분 봐주셔야겠죠. 그러면 moving population 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 말이죠. 지구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고 이거죠. intensified movement 요거랑 요거랑 요게 지금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필요하냐면 문화간의 생각을 이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수동태로 들어가는 것까지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하더러 뭉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구촌 내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다 다룰 수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스트롱 여기 여기 이 단어 이 단어 다시 한번 봐주시고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이어졌다 라고 까지 봐주시면 더욱 좋겠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같은 표현으로 들어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리터러스 라는 말이에요. 리터러스 라는 말은 읽고 쓸 졸함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 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세모라고 표시를 할게요. 얘는 일반적인 목적이 됩니다. 자 엔드라는 것은 목적이라고 쓰이는데요.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업젝티브라고 바꿔주셔도 됩니다. 얘는 명사형으로 목적이라고 쓰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의 최근에는 요즘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적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읽고 쓰는 거죠. 같은 말이죠. 얘는 동사 얘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오직 5천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인류 역사상 5천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노 셀렉션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읽고 쓸 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 도태 자연 선택 셀렉션 적응 적응 관한 문제로 이 지문을 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되겠죠? 자 그러면 in order to 무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기 위해서 우리는 이용해야 되죠. 두뇌의 영역을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오리지널리 셀렉트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치 알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렉트도 있으니까 목적이 없고요. 앞에 있는 여기 브레인 에어리얼스를 꾸며준다. 즉 추적하는 거죠. 동물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원래는 원래는 선택되어진 그러한 두뇌의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10번으로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put 말하다 다루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put은 말하다 다루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식은 that 이왑니다. 일골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not one iota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뭐 아니다. 조금 더 뭐 아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미량 이라는 말이에요. initially 처음에는 matter matter 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로 쓰였냐면 명사로 쓰면 물질 이라고 쓰이고요. 물체 라고도 쓰이고요.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중요하다 라고 쓰였겠죠. 그러면 얘는 피티니스 피티니스 에다 표시해주고요. 피티니스 는 뭐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냐면 어댑테이션 적응 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적응 적자 생존 이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적응 그래서 적응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지 않았죠. 자 여기에서 요거를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터러시 라고 적고요. couldn't 제가 뒷페이지로 해서 다시 적을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터러시 couldn't have mattered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시라고 바뀌었고요. 얘가 없어지면서 대동사 꼴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쓸 줄 라는 능력 이라는 것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됐죠? 리터리라는 것은 읽고 쓸 줄 라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면 우리는 읽고 쓸 줄 몰라요. 됐죠? for 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죠. almost는 지금 부사로 써요. entirely를 꾸며줘요. 전체 역사 거의 전체 역사에서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종일게요. 여기다 이거를 정리할게요. 리터럴 이라는 것이 있구요. 여기는 다 리터라는 말이 있죠. 얘네는 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꼴이에요. 그래서 얘는 글자 글자 의 글자 그대로의 80 는 만들다. 그래서 읽고 쓸 줄 아는 교양 있는 리터런스는 읽고 쓸 줄 아음 교양 있음 이라고 되겠구요. 만들어진 것 글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문학 얘의 현용사형 문학의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세계에 우리 종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는 우리는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연결사 게다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seem to 모처럼 보이다 기여하다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적자 생존 할 때 쓰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적자 생존 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냐면 survivor of the 이렇게 돼요. 가장 알맞는 놈들만 살아남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적응이에요. 여기서 adaptation 이라고 보시면 되죠. 적응에 우리가 잘 살아남는 것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냐면 여기 말을 잘 봐주셔야 돼요. inverse 는 도치라는 말로도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커지면 얘는 낮춰지고요. 얘가 낮춰지면 얘는 증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요거는 아니라는 거고요. 얘 아니면 얘라는 거죠. 자 모 사이에 between A and B 우리가 적응하는 것과 일꽃을 줄 아는 능력 사이에는 inverse 역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어떻게 측정되어 줄 수 있냐면 출생률로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셔도 좋으냐면 fitness is measured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했다는 것이 측정되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출생률로 적응을 했다는 것이 측정되어 줄 수 있다. 얘네가 분석음으로 빠졌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얘를 그냥 전치사로서 여기 그냥 빙이 빠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플락스라는 것은 대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문맥상 이렇게 보시면 되죠. Substitution 대체품 무엇에 대한 포괄적인 적응에 대한 대체로서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포괄적인 포괄적인 우리가 적응을 한 것에 대한 대체가 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출생률 이라고 측정이 되어 줄 수 있는데 얘와 우리가 잘 적응했다는 것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출생률이 0이나 0 이하 그러니까 출생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가 있어요. 어디에서? 많은 많은 지역에서요. 유럽에 Where 관계부사죠. 앞에 있는 유럽을 꾸며주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Almost 부사가 돼서 Universal 되게 보편적이에요. 그리고요. There 여기 Is에 걸려서 여기 1 여기가 2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출생률이 5% 이상이에요. 어떤 장소에서 예멘이랑 여기 나이지리아 같은 노곱에서는 여기는 뭐냐면 출생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에 다른 것들이에요. 즉 인간이 번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우선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뺄게요. 필요 없는 거는 뺄게요. 필요 없는 거는 빼는데 우선 여기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근데 얘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진화하고 관련이 없어요. 됐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리터러시라는 것은 적응하고 관련이 없어요. 똑같은 맛을 반복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하고요. 적응이라는 것은 반대인데 적응 대신에 출생률을 따지고 보면 됐죠? 출생률이 높게 되면 높은 지역에서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낮아요. 출생률이 낮은 지역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반대적인 관계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상간 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출생률 즉 적응 진화와의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볼게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요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오직 오천 년 정도 된 것이죠. 따라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는 뭐 진화와 관련된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물들을 추적하는데 원래는 사용된 두뇌의 영역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죠.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적응하고요. 적응에 대해서는 한치의 중요성도 없어요. 그것은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could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이죠.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힘센 사람이 짱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소하고 읽고 쓸 줄 하고 이런 애들은 호랑이 같은 애들 접해먹고 죽으니까 힘세고 그런 동물에게 저항할 수 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읽고 쓸 줄 몰랐죠. 언제동안 우리의 종이 전체 역사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읽고 쓸 줄 몰랐어요. 게다가 그랬는데도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읽고 쓸 줄 몰라도 지금 우리 종이 이어졌으니까 읽고 쓸 줄 라는 능력하고 진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게다가 읽고 쓸 줄 라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환경 지구라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역상관관계가 존재하니까요. 적응성과 읽고 쓸 줄 라는 능력 사이예요. 즉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했다는 것은 어떻게 포괄적으로 적응했다는 의미의 대체로 대체품으로 그것에 대한 대용으로 우리가 출생률로 따져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생률로 따졌을 때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이 매우 보편적인 유럽 많은 지역에서는 매니가 있으니까 복숭명사 여기에서는 출생률이 0에서 마이너스에요. 그런데 5% 이하가 돼요. 출생률이 5% 이하 즉 생존적으로 적응을 했다는 것인데 그쪽 나라에서는 문맥률이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은 다른 여러가지 것들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번영하는 때 말이죠. 되시겠나요? 이게 이글의 이게 해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가서 보시면 음 이 지문에서 지금 하는 말은 이거죠. 즉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에서는 진화적인 성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은 진화 적응하고는 한치의 중요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뭐가 있냐면 역상강 관계가 있어요. 적응과 어떤 거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이 되어있어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의 진화에 인간이 번영할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말을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바는 뭐냐면 우선 글의 중간만 있어요. 뒤에 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간만 있으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진화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는 진화성과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끝을 내는 거예요. 우선은 됐죠?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읽고 쓸 줄 하는 능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여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은 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알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리지널리 셀렉트 부사 형용사가 합쳐져서 앞에 있는 브레인 에어리어스를 꾸며주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 알아 두시면 되죠? 메러가 중요하다 라고 쓰인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표현도 잘 봐주셔야 돼요. 요 표현 조금도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기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쓰인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형용사 형이다. almost 부사로서 entire 꾸며준다 봐줘야 되겠죠? 연결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내신 자 그러면 여기서 fitness는 적응 adaptation 이라고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빈칸으로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인 거죠. 이건 아주 여기서 요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아 가장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얘는 틀리면 지읏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measured라는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proxy라는 것은 substitution 얘랑 같은 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where 이건 이제 기본이어야 되고요. 도사니까 뒤에 있는 universa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여서 요렇게 끊어진 거예요. 글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해보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으면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화하는 개념이랑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번영 번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